냄새 나, 꼽꼽해, 빨랐어. 냄새 안 나, 햇빛에 너로 나면 냄새 안 나던데.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아, 이 잔소리? 아니지, 이러면 그냥 끌 안 하면 되지. 냄새가 나, 이러면서. 이 냄새가 이게 싫은 거야, 이러면서. 웅구 오빠한테 결혼하면 유부팀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근데 사실 운동 때문에 잔소리 말고는 뭐 들긴 있을까? 맞아,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잔소리 들을 만한 게. 그리고 나는 수건을 되게 오래 쓰거든. 왜 그래, 얼굴에 뭐 나 수건 좀. 아니, 얼굴을 안 닦았잖아. 얼굴을 안 닦는다니까. 그래도 세탁해야지, 세탁해야지. 세탁해야지. 한 번 썼어요. 다시 걸어놨다가 다시 쓰고. 그렇지. 진짜? 수건 좀 빨았어, 이러면. 아니, 그거 뭐 굳이 계속 빨아야 되나. 세탁기도 계속 하다 보면 낭비인데. 아, 그래도. 물낭비, 세제 낭비, 전기낭비인데. 수건 냄새나, 꼽꼽해, 빨랐어. 냄새 안 나, 햇빛에 너로 나면 냄새 안 나던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형,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아, 이 잔소리? 아니지, 이러면 그냥 끌 안 하면 되지. 냄새가 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게 싫은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한 10년 차 되면 재밌냐? 재밌냐고 이렇게 되겠다. 뭐가 오는데? 야, 영상 통화는 너 봐. 형, 형, 형. 야, 영상 통화는 너 봐. 형, 형, 형. 안 돼, 안 돼. 나가서 봐. 나가서 봐. 나가서 봐. 석진이 형, 형 뭐 먹었어요, 솔직히? 형, 입술이 촉촉한데? 아니야, 아니야. 형, 빨리 와요. 우리 이제 할 거 다 했어. 아, 지금 애들 생선 사러 가고 나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있어. 금방 생각하고 갈게. 이제? 이제? 뭐 했어, 그동안? 뭐 했어, 그동안? 그동안 여기 계속 둘러보고 불량 뽑았어, 뇌석스. 어, 중국집 앞이다. 나와서 만난다, 전화. 어, 중국집 앞이다. 나와서 만난다. 아, 정말. 아니야. 먹다가 급박이가 왔네. 아니야. 아니죠? 아, 전화 왔었어요, 아까. 누구한테? 저희. 촬영 중이죠, 그래서. 아니요, 이제. 아유, 여기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너무 무섭다. 앞에 지나갔다고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어찌 말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어찌 말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옆에 가서.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런닝맨.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런닝맨. 옆에 가서.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런닝맨. 저 런닝맨 작가인데요. 방금 다녀갔는데 혹시. 저희가 결제 내역 때문에 그런데 유재석 씨랑 주석진 씨 드신 메뉴 좀 불러주시면 저희 사장님 할 게 있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사장면 3개랑요. 사장면 3개랑요. 사장면 3개랑요. 사장면 3개랑요. 사장면 3개랑요.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네. 아, 아니요? 아니요, 네. 짜장면 3개랑. 짜장면 3개요? 원소민 님이죠. 아, 예,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안 왔다 가셨어요. 아니, 안 왔다 가셨어요. 됐어, 그리고 사장님. 방금 짜장면 3개랑 3개. 소자예요, 중자예요, 대자예요. 그거 말하세요. 부탁을 또 드렸네. 부탁을 또 드리고 왔네. 是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